자, 차동신호와 차동증폭기 우리가 신호를 보통 볼 때는 보통은 신호가 두 선밖에 없다 이게 싱글앤디드 신호죠 싱글앤디드 신호는 두 개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측정해서는 이런 차동신호를 써요 차동신호는 신호가 세 개라 해야 된다 한 개, 두 개, 세 개 그래서 디퍼렌셜 시그널을 보면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V1이고 V2다 그러니까 이게 V1이죠 어떤 레퍼런스가 있어요 그라운드라 해도 되고 그러면 V2면 V1은 common mode common mode 전압 다하기 differential mode 전압 V2는 common mode 전압은 동일하고 differential mode는 이렇게 위상이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세 가닥의 선이 한 개의 신호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것만 뽑아 가요 나중에 앰프가 들어서 차동증폭기가 들어서 차동신호만 가져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출력 이 출력 전압은 어떻게냐면 이 차동신호 다하기 common mode 이득이 있긴 한데 common mode죠 근데 얘는 굉장히 작다는 거죠 얘는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거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차동신호만 출력이 나타난다 근데 주파수가 좀 높아지면은 얘가 막 커져가지고 이 common mode가 나타난다 그걸 이제 우리가 common mode rejection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어쨌건 차동신호는 이 노이즈에 상당히 강하다 60Hz 노이즈 뭐 등등 그래서 이 common mode rejection ratio는 차동모드 이득 나누기 전압이득 나누기 공통모드 전압이득 굉장히 크죠 large 특히 low frequency low frequency common mode는 rejection을 상당히 잘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쓰는 인스트루멘테이션 앰피바이요 자 외부에다가 예를 들어 2k 저항을 달고 지금 입력단이 지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입력단이 하나 있고 여기 플러스 입력단이 있죠 그러면 이 출력전압은 전압이득은 지금 보니까 이 식에 이어서 26 정도 나오고 output은 이렇게 나오죠 이 AVD가 지금 AVD가 아니네 맞지 AVD는 26이다 26 common mode는 거의 없어져버리죠 근데 고주파가 되면은 사정이 달라지고 요게 여러분들이 하려는 시스템이다 우리 조교님이 친절하게도 PCB로 다 떠줬어 그래서 지금 요 전압이 우리가 왼쪽에 붙일거에요 왼쪽 그러니까 왼팔에 붙일거에요 왼팔 랩터 요 전압은 오른팔에 붙일거에요 여기는 우리가 요 VCC는 5V인데 5V 그라운드 0V 여기 2.5V인데 여기는 왼쪽 다리 왼쪽 다리에 전압을 가한다고 고문한다고 생각 안해도 돼요 100V도 아니니까 전류도 안 흘러 그래서 여기서 전압이더기 요 전압이 어떻게 표시되냐면은 26 곱하기 랩터 빼기 라이트인가 라이트 빼기 랩터가 잠깐만 우리 조교님 뭐 빼기 뭐고 여기가 라이트 빼기 랩터가 라이트 빼기 랩터 전압이 이렇게 탁 나왔다 그럼 뭐 여기에 보면 1K 47K 를 따라서 여기 47배가 돼서 요쪽에 나타나는 전압은 얼마냐면은 47 곱하기 26 곱하기 랩터 빼기 라이트가 돼 랩터 빼기 라이트 그리고 랩터가 플러스 전압이 돼 있죠 그죠 카먼 모드는 중간에 다 없어져 버리고 디프렌셜 모드만 출력이 나타나는 이게 한 1220인가 이렇게 돼서 굉장히 크죠 1mV가 들어가면 1.2V로 출력되는 거예요 근데 ECG는 1mV보다 작은 전압이 들어가요 요건 스마트폰 델타 모듈레이터에 맞춰주려고 그 레벨을 맞춰주려고 DC 레벨을 올려줬어요 캐페셜 카플링 지금 요기를 보면은 요게 고주파만 통과시켜줘요 주파수 특성을 딱 보면은 요렇게 생겼다 여기가 이제 게인이 그게 되는데 26 곱하기 47인데 요 주파수가 아마 28헬츠 요게 아마 0.7헬츠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주 로우 프리퀘니시도 없애고 아주 고주파도 없애려고 요런 필터를 뒀어요 그래서 이게 저 PCB 그거 보던데 요기에 인스트루멘테이션 앰프가 딱 있다 그리고 인스트루멘테이션 앰프 요기는 그냥 OP 앰프들 아까 OP 앰프 두 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요쪽에 보면은 4개가 있는데 그 4개 구멍이 이게 아마 랩트다 랩트 랩트 붙일 거야 그 다음에 라이트 오른팔이라는 거죠 오른손 요 두 개는 레퍼런스 2.5V다 구멍이 4개인데 레퍼런스 구멍은 두 개다 여기서 요 레퍼런스 구멍은 두 개죠 요거는 라이트로 라이트 손에 가고 요 제일 위에 건 랩트 손으로 붙이는 거죠 그럼 플러스 전압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싱글 엔디드 할 때는 요거 디퍼런셜 측정이고 싱글 엔디드 할 때는 앞에 아마 여러분들 보고사항이 있어요 요 라이트를 요 레프트에 붙여야 돼 레프트에 붙이고 요 나머지는 요쪽으로 쇼트 시켜줘요 V랩으로 쇼트 시켜줘야 돼 다시 말하면 싱글 엔디드 측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요 구멍이 4개가 있는데 요건 요 V랩으로 붙여주고 요 최종 플러스 단자 여기가 VI 플러스에요 VI 플러스를 옛날처럼 왼손에 붙여주던지 오른손에 붙여주던지 하면 우리가 각각 측정을 하라 그럴 거에요 싱글 엔디드 측정은 각 손목하고 왼쪽 다리하고 번갈아 측정하고 디퍼런셜도 측정하고 세 번 측정해야죠 그래 이게 이제 그 제일 사실은 제일 처음 할 실험이에요 자동증폭기 실험을 한 다음에 ECG 측정으로 넘어갈 거에요 그 자동증폭기 측정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전체 보드다 이 보드가 아까 보여준 그 보드 전체예요 이 보드 전체다 이 보드 전체가 저 보드다 그러니까 파워를 파워 서프라이어서 인가해야 돼요 지금은 나중에는 스마트폰에서 끌어올 텐데 지금 자동증폭기 측정에서는 파워 서프라이어서 가져온다 5볼트를 그러면 이제 방션 제너레이터를 두 대를 들고 와야 된다 그래서 요건 첫 번째 방션 제너레이터는 여기 아마 옵셋은 0이고 여기 다 써놨어요 이게 저 이게 얼마가 되냐면 102분의 2 곱하기 요 VS1이죠 VS1이라면 그래서 요게 1mV보다 작게 만들어줘야 돼요 안그러면 너무 게인이 커서 세추레이션 되어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션 제너레이터를 보면 최소가 50mV PP가 있고 100mV PP 짜리가 있어요 쭉 다이아를 줄이다 보면 지금은 이건 50mV로 맞춰놨죠 50mV PP를 넣으면 1mV PP가 나온다 100mV PP 짜리는 O2K를 대신에 1K를 달아야겠죠 그러면 1mV PP로 만든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카먼 모드를 넣는 다른 방션 제너레이터인데 그 뭐를 넣으라는 건 어디서 놨을 거예요 여기 다 써놨다 방션 제너레이터 2 넣어 카먼 모드를 넣는데 이런 걸 넣어가지고 넣어보고 옵셋을 2.5V로 맞추라 그랬죠 방션 제너레이터 1은 옵셋을 1로 맞추라 그랬어 아 0으로 0 그래서 얘는 디퍼렌셜 모드 얘는 올모스트 카먼 모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인웨이브를 넣었다가 얘는 100mV PP 크죠 이런 톱니파를 넣었다가 스퀘어 웨이브를 넣었다가 그래도 이 출력은 여기에 넣은 이쁜 사인웨이브 밖에 안 나와야 돼요 이거의 영향을 안 받아야 돼 근데 두 가지 측정을 더 해야 돼요 지금 인프 카먼 모드 볼티지 레인지라고 이 카먼 모드 전화 얘 옵셋 전압이 아까 2.5V 라 그랬는데 카먼 모드 전압 범위가 있어요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카먼 모드 리젝션을 못하죠 그걸 여기 잘 연결해 놨네 여기 지금 어떻게 됐나 여기 100K가 달렸고 여기 2K가 달려있죠 연결을 잘하고 여기 붙여 놨어요 이쪽은 저 딴 쪽으로 연결해 놨어요 딴 쪽으로 이 V랩 2.5V를 근데 여러분 여기다 연결하길 바랍니다 여기 다리에도 가고 랩트 랩